지난 한 주간에 많은 부동산 시장 변화들이 나타났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조정세의 그런 안정권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금액이 하락한 지역들도 있었고 매수세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단지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의 그런 개발 호재에 예측돼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 시장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양극화 시장에 계속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 이제 뭐 2340 플랜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계획들인데 서울 플랜 3도심의 국제 업무 중심지가 바로 이곳 강남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도심 중에 강남권과 한양도선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지역으로서의 3중심으로서 이제 서울이 계속 개발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2020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개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서울 3도심 중에서도 자금이 가장 많이 풀려있는 지역 어딘가 계산을 해보시면은 강남 지역이 14조 9천억 원으로서 급여 총계가 다른 3도심에 비해서 2배에서 4배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들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전체적인 근로자 수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은 170만 개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권에는 좋은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지역 도심 지역의 134만 개의 일자리와 그리고 여의도의 53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일자리 급여 총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에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중위값 자체도 지금 현재 10억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의 중위 가격의 차이는 점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강남 지역의 강남 3구만 보고 봤었을 때도 이미 14억 원의 이상의 그런 금액들이 중위값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들은 강남권에 밀집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반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 주변 지역들 청담동과 잠실동 지역들이 작년 6월 23일 이후로 터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동대로의 복합사업이라든가 또는 잠실 마이스 산업부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기류 복합지구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로 묶여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투기에 성향들이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현재 묶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6월달 다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다거나 또는 이 지역을 계속 묶어두는 효과가 전체적인 집가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으로 전체적인 강남 3구로의 집가가 올라가는 요소까지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강남권의 가격 상승률을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집값은 잡지 못하고 공포만 키운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의 그런 구성에서 신고가 계속 지속됐었던 이런 모습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너무나도 공동주택 가격에서 많이 올랐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웬만한 인기 있는 지역들 실질적으로 이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시세는 훌쩍 넘어버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압구정 단지에는 80억 개의 그런 가격대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가격들도 같이 함께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담동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해서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들, 고급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런 가격들도 적게는 3, 4억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20억 이상까지도 올라간 단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포기하는 가구들도 나타날 정도로 너무나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특히나 이제 강남권에는 진입조차 어렵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곳 강남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다른 주택의 유형으로도 이 지역을 선점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금 현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고급 부동산에 몰리는 2, 30대는 영리치의 그런 모습으로서 정말 상위 1%의 셀럽들이 하이엔드급의 그런 주택들을 선호한다는 이런 하이엔드의 고급 소형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강남권에서 이제 전체적인 서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꼭 기대를 해보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밀레니얼 세대에 따라서 이제 주거의 트렌드는 확실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든가 화폐가치의 하락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실물 자산, 특히나 강남 지역의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청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